11월 18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장성은입니다. 황금같은 주말이 지나고 벌써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주말을 마무리했는데요. 특히 주말 한때 비트코인이 장중 8,500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11월 들어 처음으로 이례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인 365을 통해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8,500달러 선으로 폭폭 회복하고 대부분의 코인은 초록불을 켜고 발급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낮아진 가격을 연배 두었을 때 당분간은 좀 추가 못할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다지기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인마켓캡으로 넘어가 볼텐데요. 코인마켓캡에 공시된 암호화폐 시가 총액 2380, 2385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5.9%입니다. 상위 10위까지 코인들 모두 상승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인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은 1.78% 상승하면서 8,689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최근 홀로 상승세를 타던 체인 링크, 그리고 네오는요.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외에 하락세를 타고 있는 디크레드. 그리고 이외에 타 알트코인들은 모두 전일 대비 1에서 4%가량 상승하면서 다시 반등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주말 내내 유일하게 체인 링크만 6.3%, 7% 정도 오르면서 다소 뚜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행보와는 다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국내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 빛섬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전일 대비 0.21% 상승한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천만원을 넘기지 못한 9,974만원입니다. 이더리온 또한 지난주 초반 한때 22만원까지 올라갔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21만 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타 알트코인들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말에 반납했던 분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선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듯합니다. 빛섬에서 거래되고 있는 체인 링크 또한 1.27%가량 하락하면서 3,3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업비트에서의 코인 동향 또한 비슷합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아르고아, 니크레드 그리고 잠시만요 IOST는 지난보다 60.16% 상승한 12.3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입출금이 막혀있는 상황에서의 상승률인 만큼 조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엘 디크레드는 1.43%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 SV는 0.14% 하락 네오가 2.21% 하락해서 14,1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크게 유의미하게 눈에 띄는 하락률을 볼 수가 없고 대부분은 빨간불을 펴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높지는 않지만요. 이런 식으로 살짝씩 오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주말에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소식인데요. 미금융범죄 단속국이 암호화폐 대상 미국 내 자금세탁 방지법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각 11월 16일 외신포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국 핀센의 케네스 블랑구 국장은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자금세탁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며 엄격한 법 시행이 진행될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는 뉴욕의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인알리시스가 조치한 회의에서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거래자 신원 제출 의무 법안인 트래블룰이 분명히 적용되어야 하며 기업 차원에서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케네스 블랑코는 체인알리시스 회의 발언 중에 이 규칙, 트래블룰을 의미하는 이 규칙이 컨버터블 가상화폐인 CVC에 적용되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준수가 요구된다고 말했고 또 이는 거래 과정에서 이를 주소와 계좌, 거래 금액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법안이 아니며 산업에 충격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그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진행된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기존의 자금 세탁 방지, 규칙, 규제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철저한 감시가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인데요. 미국 국세청이 비트코인 ATM, 키오스쿠 관련 범죄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외신 코인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 범죄 수사과장 존 포트가 비트코인 ATM기와 키오스쿠 관련 잠재적인 책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법 집회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포트는 입장 발표문 중에 우리는 비트코인 ATM, 키오스쿠의 은행 계좌 연결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ATM이나 키오스쿠를 통해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자금 출처, 그리고 기기 운영자들과 관련된 정보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암호화폐 과세 문제가 점차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공간은 투명성과 가시성이 결여되어 세금 관련 문제가 관련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근 시장에서 암호화폐 ATM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현재 코인 ATM 레이더에 따르면 미국에는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구매와 판매에 사용할 수 있는 4,129개의 비트코인 ATM기가 존재하며 지난 1년간 1,900대가 새롭게 설치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 또한 미국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2020년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주목받는 앤드류 양이 암호화폐 주 규제안을 계획에 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아시아계 대선 후보로 주목을 받으면서 꾸준히 지지율을 상승시켜 현재는 약 3%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선 후보인데요. 그는 자신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부족이 산업 내 피해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시장 결척을 위해 빠른 규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블로그 게시글 중 일부를 보면요. 우리보다 앞선 규정을 가진 다른 국가들이 이 새로운 시장에서 선두를 닮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새로운 시장에 적용된다면 미국은 이를 뒤따라가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그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들이 이미 많은 경제활동을 구성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국가적인 규제 기준이 확립되지 않고 또 기관들이 상중하는 단활권을 주장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집어냈는데요. 또한 리브라 관련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와 대담한 금융서비스 위원회를 언급하면서 현재 정부 관계자들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을 이해하고 있지 않고 또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류 양은 지난 9월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보편적 기본 소득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고 싶다고 언급하는 등 친 암호화폐 성향을 지닌 대선 후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 규제 당국이 최근 치진핑 국가 주석의 블록체인 육성 의지 표명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 투기 열풍이 재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인터넷 금융교정국과 인민은행 상하이지부가 서명한 공식 통지문에 따르면 상하이의 각 지구 규제 당국들은 11월 22일까지 지역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연관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또 점검을 실시하고 중앙은행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 통지가 15일 온라인상에 나타났으며 중국의 비즈니스 전문 매체 카이신이 이 내용을 사실임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카이신은 상하이 정부 금융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단속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관련 발언 이후 중국에서 암호화폐 투기가 다시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간추린 소식과 코인스세 동향 알아봤습니다. 약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반등 시도 중인 암호화폐 시장. 이번 주는 더 좋은 소식이 있길 기원하면서 한 주 힘내서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